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. 바로 국민 배우 씨 이야기인데요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두 사람이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다는 소식입니다. 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. 일단 택시 운전사 그 내용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그 실상을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그의 조력자인 택시 운전사와의 이야기를 다뤘죠. 이 영화를 함께 본 사람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도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아내의 분도 함께 참석을 해서 봤고요. 또 영화의 연출을 맡은 장훈 감독, 또 또 다른 출연 배우죠. 유혜진 씨도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아직까지도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영화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.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늘 광주에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국민 속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면서 이 영화가 가진 바로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네. 이번 만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배우 송광호 씨의 각별한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뭐 천만 배우라고 알려져 있는 송광호 씨. 이번에 만나면서 또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됐는데요. 바로 변호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울메이트, 정말 평생의 친구라고 하는, 동무라고 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이래서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됐는데요. 또 이 영화에 출연을 함으로써 사실은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,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올려지는 것을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이렇게 감수하면서도 출연한 것이 화제가 됐었는데요. 이번에도 또 그 인연을 특별히 드러냈습니다. 네. 영화 택시 운전사는 관객 천만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. 이번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과연 흥행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. 읽은 책인 명격말리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일단 먼저 그 천만 관객 돌파 가능성, 사실 어제 720만 정도를 더 넘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천만 관객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. 또 배우 송강호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천만 관객 영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. 송강호 씨는 지난 2006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로 1,3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. 2013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변호인을 통해서 1,13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. 또 이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영화 설국열차 그리고 관상으로 각각 9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저력이 있는 배우거든요. 토탈 1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1억 배우로 또 통하고 있죠. 이 대통령의 영화 관람, 이번이 당연히 처음이 아닙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천만 관객 영화인 국제시장을 본 바 있고요. 또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편제 같은 경우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봤습니다.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왕의 남자를 보기도 했죠. 물론 영화가 흥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본 측면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봤기 때문에 흥행의 속도가 빨라지고 더욱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. 분명히 영화 마케팅 측면으로 좋은 영향이 끼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